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백천왕입니다. 제가 직장암 판정받아서 그 뒤로 거의 3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. 무대에 서지를 못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. 프로의 명곡 출연이 진짜 가수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가 아닐까. 414, 박천왕 축하드립니다. 솔직히 노래하다가 좀 울컥만 했었어요. 몇 번 울컥한 적이 있었는데 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. 제가 이번에 부르는 곡이 처음 사랑이라는 곡인데 이별하고 나서 몇 년 지난 뒤에 그 옛 사람을 떠올리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노래로 이해를 했거든요. 재밌게 봐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화이팅! 한실무려 강변에는 우리의 옛날이 순식이지 그대의 영호심만 보도 주주구까지도 세 번째 무대 백천강입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천강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지난주에 제가 투병 이후 처음 선 무대에서 여러분들의 덕분에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. 건강하세요! 네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에 저는 너무 행복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그리고 더 이렇게 벅찬 이런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유혈 선배님의 처음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.